저희는 지금 베이니에 페스티벌을 갑니다. 오늘은 아침 10시 반. 얘가 많이 치러 왔다, 오늘. 주말이라. 많이 배우더라고. 막히 가는 건지 모르겠네. 뭐 주차가 문젠데. 골프장에 있네. 괜찮은 것 같아, 여기. 와, 근데 벌써 사람 많은 것 같아. 아, 카페들만 내가. 보이지? 사람 많다. 지금 주차할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사람들은 멀리다 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. 나무가 멋있어. 아직도 차 댈 때는 못 찾고. 차 댈 데가 없어요. 일단 그냥 보이는 은혜 보이는데 대고선 걸어야 될 것 같은데. 될 줄 알아? 또 볼토리야. 저기서는 나 보자. 가자. 어디 이렇게 아예 시켰다. 이거 빼는 게 힘들 텐데, 저렇게. 아저씨도 되네. 저 된다니까. 아저씨도 되네. 다이밍, 다이밍 좋아하고. 물고기 사료. 물고기 있어? 응. 물고기 있어? 뭔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. 여기가 새로 지어진 애기들 뮤지엄 그게 키즈카페 이런거야? 아니야 키즈카페 아니야 저 안에서 과학, 사이언스 실험같은 것도 하고 좋더라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아침이라 이따가 저녁이 많을거 같다? 저녁 근데 이거 다섯시까지 밖에 안해 아 그래? 아 오늘 하는구나 내일 풋골경기가 내일이구나 어어어 사람 엄청 많아 들어가는 것도 일이겠네 밥도 팔아 이렇게 팔에다가 나도 응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뷔페야? 뷔페는 아니고 사 먹는거야 그래? 응 그럼 나 안먹을래 그리고 내가 메뉴가 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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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옷 귀엽게 꼬셨네 오늘 어디서 먹지? 어디서 먹지? 응 맛있어? 맛있는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늘이 없어 베인애 패스다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 수업 있어 오빠 이거는 롤리오 베인애 입니다 어디서 먹지? 어디서 먹지? 이거는 걸어낸김에서 먹어도 되는데 스크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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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라이브 군사 군사 이 용암 은 너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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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